기상청은 올해 31일 해넘이와 2018년 새해 첫날 해도지의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. 31일 해넘이 전망으로 오후에는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이 발달해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기 어렵겠으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. 2018년 새해 첫날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.